빛은 파동이고 입자라고 했습니다. 물이나 기타 물질들은 저장이 가능한데 왜 빛은 저장이 어렵죠? 한 번 비춰진 빛을 저장하면 계속 켜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밤에도 낮에 저장해둔 빛을 이용해 불을 밝힐 수 있을 테고 왜 저장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과학자나 물리학자 등 그쪽 분야를 잘 아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축광 기능을 가진 안료가 빛을 저장하였다가 어두운 곳에서 저장되어 있던 빛을 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보통 존재하는 빛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기술이 올해 초 성공했습니다. 다음은 그 기사 내용입니다. 한국과 미국 연구팀이 고체를 이용해 빛을 정지시키고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.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병승 박사는 23일 과학기술부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과제를 통해 미 공군연구소 필립 해머 박사와 함께 고체에서 빛을 저장 재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 이는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획기적 연구로 평가된다. Pryso라는 물질의 결정체에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 물질의 굴절율을 크게 만들어 레이저 빛을 가두고 일정 시간 뒤 다른 레이저로 결정체 속에 갇힌 빛을 재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.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미하일 유킴 박사팀과 같은 대학 르네 브이하우 박사팀의 각각 90도와 절대 영도로 냉각한 금속 기체를 이용해 빛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. 그러나 한 박사팀이 고체에서 빛을 저장 재생한 것은 하버드대 연구와는 다른 큰 의미가 있다. 빛을 정지 재생시키는 연구의 근본적 목적은 양자 컴퓨터 실현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아닌 고체에 빛을 저장 재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 한 박사는 양자 컴퓨터에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양자놀이소자 100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한 개는 10개 미만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성공한 방법을 이용하면 수백 개의 양자놀이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.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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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